식당에서 술 없이 돼지국밥만 먹은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29일 온라인에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아내라고 소개하며 제목 그대로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됐다라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수치인 0.03%를 겨우 넘는 0.039%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음주단속에 걸린 원인이 두가지라고 말하며 첫째는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란 것이고 큰 문제가 되는 둘째는 쿡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기 위해 소주를 사용하는데 이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체열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했다라며 주변에 남편처럼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대다수의 누리꾼은 국밥의 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한 소주의 알코올이 펄펄 끓였는데 안 날아가고 남아있을까요? 기계보다 남편의 말을 더 믿는 부인이 정말 착하신 거 아니면 순진한 거네요. 체열했으면 됐을 텐데 왜 체열을 하지도 않고 억울해하는 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며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알코올에 끓는 점은 섭씨 80도 아래임. 소주로 끓여도 물이 끓는 100도가 되면 싹 날아감. 일반적인 돼지국밥 끓이는 시간이면 알코올이 없음. 다 기와대서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사연을 본 한 누리꾼은 해외 자료 등을 찾아 조리를 한 이후에도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라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만드는 과정 및 조리 시간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돼지국밥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기 힘들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료는 맞는 말인데 돼지국밥은 해당 사항 아니지 않냐? 며 잔해를 날리려고 술을 섞는 거지 아예 술을 붓고 거기에 끓이는 게 아니지 않냐며 들어가는 알코올 양 자체가 많지 않아 해당 사항이 안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돼지국밥은 뼈 국물 요리라 원래 오랜 시간 끓이는 요리이 있다라며 한 시간만 끓여도 알코올이 거의 다 날아가는데 냄새 잡으려고 처음에 조금 넣은 소주가 몇 시간 동안 날아가지도 않는다 라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것 같긴 하지만 정말로 국밥의 알코올 성분이 펄펄 끓는 국밥에 남아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반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